이런 부탁할 염치가 없지만 어떡하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무빈이 달래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만 면하게 해다오 아저씨 괜찮으세요? 지금은 말이 아닌데 금방 좋아질 거야 다음 일 약속할 수는 없지만 조은아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자 일단은 무빈이 많아 미안하다 잘 보면 다 괴로울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아무데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지? 엄마 말을 안 들어 왜? 저게 엄마 마음인 거야 자식까지는 엄마 마음은 누구나 똑같거든 자식의 젊고 부탁한다 조은아 부탁한다 조은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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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